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링크드 리스트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?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넘버스라고 하는 이 객체를 우리가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을 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뭐랄까요?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출력해주면 좋겠죠? 자 한번 해봅시다. system-out.println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된 결과는 그 객체의 레퍼런스 값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값이 아니고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좀 보기 좋게 출력하는 거잖아요.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바로 이 링크드 리스트의 투스트링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자동으로 투스트링이 호출되면서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이 되잖아요. 자 그것을 구현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링크드 리스트의 구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퍼블릭 스트링 투스트링이라고 하고요. 여기에다가 코드를 구현하면 되겠죠? 자 제가 미리 코드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head 값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. head가 있다는 것은 이 링크드 리스트가 값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죠. 근데 만약에 없다는 것은 값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여기서 return해서 메소드를 종료해 주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대괄호와 대괄호 끝나는 것으로 되는 이 문자열을 return 해주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. 자 그런데 만약에 head가 있다. 다시 말해서 element가 있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temp라는 변수를 만들고요. 그 변수가 제일 먼저 head를 가리키도록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출력할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st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리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대괄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끝날 때 여기 있는 중간 코드를 생략하고 return 값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진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더해줘서 이것을 return 하게 되면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우리가 등록한 값들이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. 자 그럼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일단은 head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첫 번째 element를 temp로 지정했습니다. temp1 아니죠. temp죠. 그냥 이게 바로 이거죠. 자 그리고 while 문이 돌아가면서 이 list의 element들이,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첫 while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. 그럼 뭔가요? 현재 temp의 next입니다. 그러면 이 변수가 가리키는 이 노드의 nex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노드의 next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. 그래서 현재 존재하죠. next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열에다가 temp 데이터 즉 현재 tem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의 값을 추가하는데 더해주는데 그 뒤에다가 콤마를 붙입니다. 자 이 콤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콤마를 붙이는 거죠. 구분하기 편하도록 그 다음에 temp의 next를 하게 되면 바로 이 temp의 next니까 이 녀석을 의미하죠. 이 녀석을 temp로 지정을 합니다. 그러면 이 temp는 이제 이 노드가 되는 것이죠. 자 그렇게 반복 반복 반복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오냐면 next가 없는 next가 없잖아요. 바로 이 노드까지 temp가 도착하게 돼요. temp가 그렇죠. 그리고 이 노드는 보시는 것처럼 temp next의 값이 null이기 때문에 이 y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y문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.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는 이 출력 결과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temp.data를 해서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temp 변수가 가리키는 저 노드의 데이터 값을 문자열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.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.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, 20, 25, 30, 40이 나옵니다. 우리가 이 리스트에 추가된 값들을 한번 볼까요? 자, addlast로 해서 10, 20, 30, 40을 했고 그 중간에 인덱스 2에 25를 추가했습니다. 0, 1, 2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이에다가 25를 추가한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출력하는 결과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좀 편리하게 우리가 출력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